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지 싶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남동생이 결혼하고 바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올케 불쌍해서 어쩌나 했는데가 아니라 이거 뭐야 얘가 더 미쳤는데 원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감옥에 가버린 동생 올케 어쩌죠 정신을 못 차리는 30대 초반 남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20대 중반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3년 반 선고받아 가지고 복역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결혼식장에서 그 올케를 처음 봤고요 결혼 전부터 이미 재판을 하고 있었던 터라 감옥에 갈 거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은 사건 번호 말고는 무슨 사건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막을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저희 집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장애가 있는 저희 아버지는 14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저희 엄마는 최저임금 겨우 받으며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생 빚 갚느라 당신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20 많아봐야 30만원 겨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2년 뒤면 이제 퇴직을 해야 하는 나이죠 노후 대비인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뿐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지금의 남편과 사업을 하면서 이제 겨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그리고 동생하고는 절연한지 꽤 오래됐어요 옛날에 동생이 친 사고 수습하느라 돈 마음고생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연 끊어버렸죠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고 수습을 계속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화에까지 저렇게 막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 이번에 들어간 김에 죄값 혹독하게 치르고 나와야 하며 나와서도 마찬가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냥 아예 없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집안의 대략적인 배경이고요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그지같은 상황에서 올케가 저희 엄마한테 생활비로 매달 250만원을 달랍니다 25만원도 아니고 250을 달래요 물론 저희 엄마는 도와줄 돈이 하나도 없죠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애를 봐줄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저야 저희 엄마니까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얼굴 겨우 한 번 본 여자를 도와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런 죄가 모질라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동생 사고 수습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이거 말로 풀면 3박 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얼음처럼 꽉 얼어버리고 다쳤죠 없는 집에 태어나 허영식만 가득 차서 남들 하는 거 다 처하고 싶고 진득하니 일 한 번 한 적이 없는 그런 놈입니다 물론 저놈이 저렇게 자라는 것에 저희 엄마가 뒷수습을 해준 것도 큰 잘못이죠 죄입니다 근데 제가 동생은 절연을 해도 어떻게 엄마까지 외면하며 살겠냐고요 결국은 제가 도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아니 기가 막혀 애는 지들이 좋아가지고 싸지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왜 나와 엄마한테 물어오는 거야 제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이면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솔직히 쓰니 엄마도 딸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동안 아들 뒷수습해주고 그러는 거야 님도 알잖아요 엄마가 제일 문제라는 거 마음 독하게 먹고 끊어야 돼요 죄책감 들고 힘들면 나중에 정말 아프고 엄마 거동 힘들 때 도와드릴 돈 지금 모은다 생각하고 일단 지금은 마음 아파도 금전적인 지원 일체 끊어버리세요 개인적으로는 연락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2번 어? 감옥에 갈 거 알면서 결혼하는 신보는 무엇이며 싸가지 없게 어? 자기 부모님한테 왜 감방이 들어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들어가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저런 거를 위해 빚 갚아주면 뭐하나 아들한테 당하고 사는 엄마들 진심담이 없다고 당연히 쓰니는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후의 돈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이 그 두 사람에게 있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돈 대주면 석방하고 나와도 계속 줘야 된다고 빨간 줄이 있는 사람이 쉽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저런 동생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엄마한테도 연민 느껴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니 스스로 안전거리 확보하세요 진짜 글만 봐도 분노가 확 차오르는구만 3번 어? 뭐야 이거 둘이 갑자기 결혼한 거 이거 부부가 둘 한꺼번에 감옥에 넣지 않는다는 그 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공범 아니냐고 드렸으니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허우 세상에 2번 감형 받으려고 급하게 혼인신고하는 케이스 되게 많죠 꽁꽁비디오 꽁꽁꽁도 재판 중에 베트남인 간 필리핀 여자 사와가지고 급하게 혼인신고해서 난리가 났었잖아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범죄자인 것도 몰랐다고 해요 불륜카페 말고 그 감옥 카페 있죠 감옥 옥바라지 카페 거기 가면 이런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감형을 받고 싶다 이런 글들 3번 책임질 마누라와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감형에 유리하죠 4번 3년 반이면 그 범죄 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겠군요 포기한 그대로 살되 올케는 국가 지원이나 알아보라고 어머니한테 말 전하라고 하세요 5번 애초에 결혼식도 가면 안 되는 건데 에휴 거길 왜 갔대요 이왕 연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었어야지 애매하게 빌미만 주고 만셈이야 줘야 할 의무 하나 없고요 그래도 혹시 모로니 그쪽에서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 그걸 대비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실 그래 그런 니 동생이랑 결혼한 그 여자도 제정신은 아닐 거야 감옥에 갈 걸 알면서도 했다며 못 준다 돈 못 준다 끊어버리면 아우 이 집도 개털이구나 싶어서 도망갈지도 몰라요 뭐 그렇다고 손자 불쌍하다고 받아주면 그땐 님 엄마도 답이 없는 거야 6번 몰라서 그래요? 지금 올케가 엄마한테 요구하는 생활비 그거 엄마가 아니고 너한테 달라는 거잖아 올케가 엄마 사정을 알면서 저럴까요? 님한테 돈이 나온다는 거 아니까 저러지 빵에 있는 남동생이 시킨 거일지도 몰라요 니가 우리 엄마랑 바짝 조우면 누나가 뱉어낼 거야 어? 들이대! 그것들 돈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나한테 돈 달라 할 거면 엄마랑도 저련이다 평생 저것들 뒤지닥거리나 하다가 연금도 다 빼앗기고 말년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엄마지만 강하고 모질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엄마도 사는 겁니다 7번 아니 이런 딸내미들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엄마를 이렇게도 절절히 짝사랑을 하는 걸까 개첩한 아들놈이 사고친 빚을 창창한 딸내미가 갚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쓴이 너 정신 차리세요 쓴이 엄마는 쓴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쓴이는 엄마가 본인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결혼해서 본인 가정이 따로 있는데 언제까지 올해 가족한테 끌려다닐 겁니까? 개처럼 질질질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걸 그만하고 본인과 본인의 새로운 가족을 사랑하세요 8번 월 250을 달라니 올해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거기다 가보게 갈 것도 알고 결혼을 하고 지 친정에도 돈 달라 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엄마가 문제입니다 추척한데 니 올케 도망갈 거예요 9번 엄마가 아무리 불쌍해도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엄마가 안타까우면 차라리 생필품을 직접 사다 줄 순 있어도 돈은 안 돼 절대 주면 안 돼 그거 줘봤자 결국 아들한테 다 흘러들어가요 10번 아니 사지 멀쩡한 젊은 애들 빚을 왜 갚아줍니까? 동생 탓하는데 그렇게 키운 건 엄마고 앞으로 그런 엄마 때문에 님도 쓴이도 지금처럼 지옥을 맛볼 일이 많을 겁니다 님 내 엄마한테 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돈 벌어 아들 퍼주는 사람이 딸한테 뭐라도 줬겠냐고 생각해봐 있으면 말해봐 뭐 준 거 있어 엄마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내가 알려주는 건데 보통 엄마들은 열심히 사는 자식을 더 도와줍니다 뻔히 지가 돈 벌어 아들 주면 딸이 도와줄 걸 알면서 어떻게 부모가 저러냐 알고 저러는 거예요 니가 도와줄걸 11번 이거 한번 도와주면 앞으로 평생 뭔 일 날 때마다 당연하듯이 돈 내놔라 이럴 거다 명심해라 12번 아니 결혼하기 전에 감옥에 갈 거 예상 아니 알고 결혼을 하다니 뭐 동생이랑 둘이 끼리끼리 만났네 생활비 250 시엄마한테 요구한 걸 보면 이거 역시 보통은 아니군요 그냥 엄마한테 동생하고도 연 끊고 본인 오뎅이나 잘 하라 하고 쓰리도 일절 연락 끊고 엄마만 챙겨요? 진짜 공밥 아닌가 아무튼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만 할게요 왜 요즘 우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을 아주 예전에 30몇 년 전에 제 나이 10살 그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말 자체는 다른데 뜻은 똑같아요 뭐냐면 당시 저희 동네에 완전 깡패 양아치 같은 저한테는 형이죠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 나이가 20대 한 중후반쯤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하고 평소 너무나 친하게 진짜 의형제처럼 호형호제하던 아저씨의 큰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거지같은 놈이라도 또 조카 뻘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잘 챙겨주고 인간 한번 만들어 볼 거라고 맨날 감옥에 들어갔다 오면 막 데리고 다니면서 차량 정비하는 거 가르쳐주고 막 지도 보는 거 운전하라고 알려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맨날 감옥에 가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술 마시면서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막 울면서 회개 그런 거 하고 그래 인마 니가 이제 인마 정신을 차려라 이래가지고 또 도와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터졌냐면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도 가난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했어 자주 갈 수는 없었지만 정말 큰 마음 먹고 좋은 거 하나를 지른 겁니다 금이야 오기야 맨날 닦고 그런 거죠 그거를 빌려달라 했는데 안 되는데 빌려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낚시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면 그 양반이 낚시대를 들고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낚시하다가 형사한테 잡혀갔답니다 그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지른 거죠 다시는 죄 안 짓는다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역시 한 번 들어간 물은 빼기 힘들다고 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저한테는 니런 진짜 눈이 뻑여가지고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니런 아들아 착하게 살아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는 거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